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이바지하고 싶은 신입직원, 지원번호 5번입니다. 저는 열정과 고객중심 마인드라는 두 단어로 저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장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점을 알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저의 성장에 대한 열정을 발휘한 덕분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수백 시간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댄스 동아리 공연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객중심 마인드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감정 분석 서비스부터 영양제 추천 서비스까지 총 4개의 IT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제가 프로젝트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열정과 성장에 대한 마인드를 앞으로는 신용보증 기금이 중소기업의 고충을 기술로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는 신입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